웅 ㅜㅜ ... ㅜㅜ ㅜㅜ ㄨㄟ 뉴욕 시티 언니 인 Chuck 민율 하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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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 years later. 1,00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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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rs later. 아 아 학교 아 제작진 극 당시에는 LATER LATER 1, 2여년 1, 2여년 1, 2여년 아 나 이래서 힘 안 해볼라고 했네 1, 2여년 아 진짜 1, 2여년 1, 2여년 1, 2여년 1, 2여년 두우 아 오케이 됐고 아 선생님은 저거 буду 잘한다 아 아 민정상 거 넣어주세요 잠깐 아 攝影 안 돼 더 우린 이것을 배가 정국이래 제가 왜 이렇게 했어? 영국이 세트를 붙으면 우당 하니까 애들은 부사적인 무슨 일을 얻지 않겠다 버터키는 용맘 입니다 이дел회로 Steph 잠깐 너무 무섭다 삼촌 삼촌 삼촌을 안 비워하는 거 없는데 지민이 이거 바이올린 프로젝트를 계속 하세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우리의 아플리얼 확실히 자아 성찰을 해야 돼.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지금. 맞아 성찰할 시간이 필요해. 어때요? 아미동 주민센터 바로 아미동 주민센터 와 태양이가 옆으로 틀었어요. 너무 귀엽다. 아미동 주민센터 아기 손길에